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진짜 무서워 가자 손 잡아 김명중 내가 걸어도 약간 안질하다 오빠랑 저기 온다 오빠야 아아 정서야 빨리 일은 일이니까 갑시다 어디로 가나요? 커플 사진 찍기 부산 7개 해수욕장 투어하기 7개요? 저희 드래곤발 찍나요? 자자라 드래곤볼 지금 바로 출발하나요? 네 가시죠 빠따돈 우와 우와 오빠 점프하면 저기 다야예요 아 맞네 저는 응 안다 누가 해야 돼 도전 서리 도전 패스에 올리는 거야? 하나 둘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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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해야 된다 사랑하는 사랑합니다 lings 어 으아악 으아악 어 허허허허허허허pa 어디지? 용궁다리? 내가 알려줄게, 봐봐. 그래, 네가 알려줘. 여기가 출렁다리였는데 뭐지? 태풍 때문에 다 무너져가지고 18년 만에 다시 재건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구름다리. 어머, 떨어온나? 가자. 진짜 무서워서 그래? 응. 진짜 무서워. 가자, 손 잡아. 아, 너무 무서워. 멀리 봐야지. 아니, 멈추진 말고. 아, 근데 저기 봐봐. 아, 멈추지 마. 저기 봐봐, 저기. 저 절벽 진짜 멋있지 않아요? 저기 또 낚시해. 아우, 낚시. 나 저번에 낚시 실패한 거 아직도 아른거려. 평소에 욕을 원래 자주 하십니까? 그렇게 좀 공경에 처했을 때. 살면서 욕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 진짜요? 자, 여기 한 바퀴 돌아본 소감. 아, 제가 무서워해서 그렇지 여기 진짜 예쁘고 좋은 거 맞는데요. 전 무서워요. 오우! 미션! 짠!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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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또 너 좋아하는 거 나왔어. 야, 이거는 진짜 내가 걸어도 약간 아찔하다. 사진 찍어드려요? 네, 네. 다 이쁘게 나오셨는데 하늘이 안 이쁘네요. 하늘이 안 이쁘네요. 연인들이 여기 오기 좋네. 딱 보니까. 나도 저기서 운영 못 치고 나오고 싶다. 성도에서 역장은 이런 조형물들이 진짜 많다. 그러네. 진짜 귀엽다, 근데. 근데 제가 일단 인기가 왜 많은지 이해가 안 되더라. 완전 다이렉트로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하고 싶은데 못 하는 말들 펭수가 다 해주잖아. 아, 이건데. 너 닮았다. 아, 닮았다. 제가 약간 눈 큰 동물들이랑 좀 많이 닮았어요. 눈 큰 이상한 것들은 다 닮았다고 그랬어요. 눈이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쟤? 그런 거 없어. 이거 똑같이 흉내 내봐. 얘 목소리. 김명중! 하하하하하하 1, 2, 3!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해운대입니다. 부산의 대표. 저기 누가 봐도 해운대라고 영어로 딱하니 적혀있습니다. 하하하하하 너 버티고, 잘 버티네. 해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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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여기 또 그거 있네. 응! 맞네. 근데 이거 되게 예쁘다. 여기서 서핑 많이 하는데. 나도 해봤다, 여기서! 나 딱 3번 타봤어, 나도. 3번? 많이 해봤는데? 가자! 썰어. 어? 이름 쓰러 가자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이름을 써줄게. 알겠어요. 야 잉이라니. 나 이성 한다 이성. 그건 뭐야? 도. 파도? 파도. 츄츄. 사람 없는 순서대로 바다 돌아본 거 같아. 근데 이렇게 조용한데도 나는 나쁘잖아. 조용하면 좋죠. 근데 각 바다마다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빠한테 베스트 바다는 뭐예요? 송정? 적당히 조용하고 서핑도 일단 탈 수 있고 젊은 사람들이 놀러오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송정이. 네. 저는 다대포. 제일 처음 갔던데. 다대포. 아 맞아. 다대포. 거기도 좋았어요. 맞아. 다대포. 이쁜 거는 다대포가 제일 예뻤어. 바다에 왔는데 발 한번 담가줘야지. 가자! 아 진짜 차갑다. 아 진짜 차갑다. 아 진짜 차갑다. 하다. 많이 보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